안녕하세요. ITM 베이직의 이종헌이라고 합니다. 저희 ITM 베이직에서 내놓은 제품은 콜라보라고 합니다. 콜라보는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온라인 청중 응답 시스템인데요. 온라인 청중 응답 시스템이라는 것은 강연 중에 강의자가 청중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쉽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흔히 온라인 응답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앱 설치 없이 웹 주소만으로도 청중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추가 비용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기에서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. 그런 강연 같은 경우 좀 정적일 수가 있는데요. 저희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청중들과 강사가 쉽게 질문을 서로 응답하며 인터랙션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강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